지난 23일 9월 동장원래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 각 동장들은 1동 1특화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1동 1특화 사업 보고회가 끝난 후 도화동 꽃길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9월 동장원래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도화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집결한 9월 동장원래회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주재로 진행돼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16개 동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80분간 각 동장들이 1동 1특화 사업을 발표하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도보로 도화동 꽃길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동장원래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더욱 쾌적한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